대검의 수사권 분리 반대 입장에 이어 오늘은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이런 낯익은 행태는 공익을 저버리고 이익 집단화된 검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만들기에 검찰이 행동대장을 자임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자숙해야 합니다. 다른 선진국가들과 달리 기소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갖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그 권한이 지나치게 과도해서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집중된 검찰의 권한 분산은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시내 정치입니다. 검찰은 검찰개혁의 당사자로서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회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